그럼 사골국물 내듯이 두고두고 우려먹을 건데 그런 각오도 안하고 재결합하자고 그랬어? 사실 나 당신한테 구박받을 거고 단단히 하고 합치자고 한 거야 근데 구박 안 하네? 당신과 인연이 죽긴 한가 봐 당신으로 인해 내 삶이 송두리지에 흔들렸는데도 당신과 합치니 우리 팬파람에 연애하던 그 감정이 나오더라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의 작품 그녀가 세상을 건너는 법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그녀의 산책은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아침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대강 정리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시간이다 특별한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한 번은 병원 예약이 있어 그가 산책에 빠졌고 한 번은 그와 그녀가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어 그녀가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해나지 않아서 대부분 매일 오전 10시 산책이 시작된다 준비를 마치고 그가 1층에서 기다린다며 현관문을 나선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는다 선글라스와 장갑을 챙기고 나오다가 들어가 모자를 쓰고 나온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렸다 순간 그녀는 또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챙겨 나온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 그는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팔을 휘두르고 있다가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그녀를 보더니 앞장을 선다 아직은 여름해가 되어지기 전이다 아파트 쪽문을 나서 등산으로 연결된 돌계단을 오른다 그와 그녀가 다시 한 집에 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부터였다 그가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건강이 특히 외로움에 지친 정신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치료를 받고 했으니 독거 노인인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돕는 것은 별것 아니고 함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녀가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60을 눈앞에 둔 그녀는 이미 혼자 사는 데 익숙해져 그의 간청에 시큰둥했다 그는 이미 준비해왔다는 듯이 함께 살다가 자기가 죽으면 살던 집과 얼마간의 예금을 주겠다는 말도 했다 단독주택 국상에 방안간 빌려 살고 있는 그녀에게 그 제안은 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혼자 살고 있는 동안 산책조차 하지 않은 듯 했다 아침을 먹고는 쭈그리고 앉아 노인복지센터에서 배운 컴퓨터로 바둑을 두었다 옆에서 보면 등이 굽고 자라목이 되었다 집안에 들어서면 화장실에서 나온 찌린내가 파료되어 호라비 냄새로 변해 흘러다녔다 여러 날 낙스를 뿌려 닦고 페브리지를 뿌리고 이불을 뜯어빨았다 그래도 호라비 냄새는 집안 곳곳에 숨어있다가 틈만 나면 삐져나왔다 아침 10시의 산책은 그녀가 혼자 살고부터 시작된 오랜 습관이었다 걷기를 질색하는 그는 따라 나서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바둑을 두었다 그를 산책길에 동점시킨 것은 봄부터였다 날이 화창한 날 집에 쭈그리고 앉아 바둑을 두는 그에게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커피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선 산책길에서 그는 마무리 솟아나는 생동감을 느꼈고 소나무에서 쏟아지는 피톤치들을 온몸으로 들이마실 수 있었다 진달래와 개나리 봉오리가 아예 자지러지는 웃음처럼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첫 산책에서 자신의 몸도 막 살아나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시작된 오전 10시에 산책이다 이 산은 정상의 높이가 138m로 초반이 약간 오르막이고 평지와 다름이 없다 작은 오르내림이 있고 나무가 무성하여 산이라고 말하지만 멀리서 보면 배만 마리가 길게 누워있는 것처럼 굴곡이 거의 없다 만보 정도 걷는 길이지만 그들이 등산이라 하지 않고 산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등산로에 들어서자 바로 오르막이다 워밍업 없이 바로 언덕이기 때문에 숨이 차오른다 하지만 이런 길은 기껏해야 3분이다 언덕을 오르자 오솔길과 언덕길로 갈라지는 갈래길이 나온다 언덕길은 가파른 대신에 길이가 짧고 오솔길은 완만하여 평지를 걷는 것과 다름없지만 길이가 길다 언제나처럼 그는 가파른 길로 그녀는 완만한 길로 헤어져간다 그와 그녀는 모든 것이 다르다 그에게 좋아하는 것 10가지를 적으라 하면 그것은 바로 그녀가 싫어하는 10가지다 연애할 때는 그가 무조건 그녀를 따랐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녀가 무조건 그를 따라야 했다 그는 카리스마가 대단하여 단 한 가지도 양보하는 법이 없다 특히 상대방이 운전하는 것을 서로 못 견뎌 했다 우회전해야 할 때 그는 주행선으로 가다가 막판에 깜빡이를 넣고 휙 우회전 차선으로 끼어든다 그녀는 그가 막판에 우회전할 때까지 조바심을 태워야 했다 반면 그녀는 우회전해야 할 때 미리 차선을 바꾸고 느긋하게 달린다 물론 가끔 우회전할 때 도로 옆에 차가 있다거나 건널목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도 있다 그럼 잠시 기다리는데 그는 그 기다림을 못 견뎠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자기 안의 그림자를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그녀는 그가 우회전 차선에 끼어들 때까지 마음은 태우지만 그녀의 주장을 그에게 덮어씌우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사사건건 그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듯이 주수석에 앉아있을 때도 몸을 돌려 핸들을 조작한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린다 모든 일에 사사건건 다투던 그가 우회전을 할 때 주행선으로 가다가 막판에 깜빡이를 넣고 급히 끼어들 듯한 여자를 만났다 여자와 만났을 때 둘은 용접하던 불꽃이 서로의 눈 속으로 튄 듯이 눈이 멀었다고 했다 결혼은 반쪽과 반쪽이 만나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던가 그는 그녀에게 반쪽을 실수로 만났지만 뒤늦게나마 진정으로 잃어버린 반쪽을 만났으니 헤어져달라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매사에 사사건건 다투는 그와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헤어져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녀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해방된다 생각하니 뒤늦게 찾았다는 반쪽 여자도 밉지 않았다 모르긴 해도 반쪽 여자는 그와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녀는 장담했다 그의 성질머리를 감당해낼 여자는 아마도 흔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눅높지 않았다 그는 야비하게도 떠나면서 오래전에 준비한 듯 자기 것은 몽땅 챙기고 전세금 조금 남기고는 조강재 저와 딸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떠났다 그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미치니 자식조차 보이지 않았다 소송을 걸려고 했지만 그의 이름으로 있는 제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대처할 수 없었다 그도 그녀도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나누고 다두고 할 것도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그녀에게 밟아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이 되었다 갈래길이 다시 합쳐진다 그는 앞에 가고 있다 그녀는 그를 불러세운다 그는 손을 한 번 번쩍 들고 흔들더니 그대로 길을 간다 그 뒷모습에는 설렘이나 기대감 같은 것이 전혀 없다 그가 그녀를 떠날 때의 뒷모습은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들뜸이 보였다 얼굴에서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광채가 나고 앞뒤 좌우 구분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해 보였다 그가 가는 세월에 발악하듯이 젊음을 찾기 위해 떠난 그 세계의 끝은 나락이었다 한밤중에 펜딧바람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얼굴에 손톱 자국도 보였다 하고 여자가 회사로 찾아와 책상을 뒤집어 뻗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창피에 더 다닐 수 없어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고 했다 그는 결혼이 흐트렸다가 필요하면 다시 맞추는 퍼즐 같은 것으로 알았나 보다 불꽃 튀기며 사랑한다던 그 여자와 5년 만에 이혼하고 그녀를 찾아왔다 무지막지하게 가정을 깨뜨리더니 찾아와 합가를 재현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에게는 아들이라고 해도 좋을 젊은 연인 정환이 있었다 혼자 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손쉽게 일이 구해지지 않으면 딸과 함께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온갖 궁리 끝에 그녀가 구한 일자리는 베이비시터였다 정환은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주인집에 목욕탕 인테리어를 하던 청년이었다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냉장고를 뒤져보니 두부가 있기에 새우젓을 풀고 파마늘도 없이 양포만 썰어놓고 두부찌개를 해서 점심을 차려주었다 청년은 황숭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밥을 먹다가 울컥하니 눈물을 쏟았다 엄마가 해주는 두부 새우젓 찌개가 생각난다고 했다 목욕탕이 두 개였기 때문에 그러고도 두 번 더 주인집에 왔다 다음 날은 김치찌개를 해서 청년에게 주었고 다음 날은 오리고기를 구워서 주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그는 더 이상 주인집에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녁을 샀다 그녀가 차려준 점심 횟수만큼 저녁을 샀다 그는 그녀보다 열다섯 살이나 어렸다 같이 다니면 일찍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좋았다 청년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며 그녀가 차려준 밥상에 대해 칭찬을 했다 특히 정환은 자신이 좋아한다는 비릿하고 부드럽고 짭조름한 새우젓 두부찌개의 맛을 얘기했다 그녀는 정환을 옥탑방에 초대했다 그 후 정환은 저녁마다 그녀의 옥탑방에 와서 밥을 먹었다 충청도 어디가 고향이라는 이 철없는 젊은 연인은 아이의 짐을 꾸려 옥탑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딸은 지방에 있는 대학 근처의 원룸에 살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남자와 40대 후반의 그녀가 달빛이 은은히 쏟아지는 방에서 보낸 그 뜨거운 여름 한철은 젊은 연인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을 보상해 줄 정도로 행복했다 정환은 귀여웠다 섹스가 끝나면 두 손으로 주요 부분을 가리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막일로 굳어진 단단한 근육질 엉덩이라든지 근육이 붙은 팔뚝에 새겨진 장비 모양의 문신이라든지 무엇보다 가장 귀여운 것은 그녀를 보면 시도데도 없이 일어서서 보채는 보드라고 말랑말랑한 젊은 남성의 심볼이었다 재결합하자고 찾아온 그에게 그녀는 가진 것은 없지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 주었다 그녀는 햇볕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옥탑방 앞에 한참 서있다가 돌아가는 그의 등 뒤에다 대고 고맙다고 말했다 두 오솔끼리 만나는 곳엔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오면 늘 딱딱 소리가 났다 하얀 머리가 제법 어울리는 남자가 맨손 운동을 하는 중에 손바닥이 맞부딪혀 나는 소리다 남자는 검은 바지와 하얀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군청색 조끼를 입었다 옷의 배합과 은혜색 머리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이곳에 조금 일찍 와도 좀 늦게 와도 그 시간대에 이곳을 스쳐가는 사람들은 그가 손을 부딪히며 맨손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꽤 오랫동안 맨손 체조를 하는 듯 했다 미리와 앉아시며 핸드폰을 보던 그가 그녀를 보자 일어난다 그와 그녀는 잠시 함께 걷다가 다시 갈래길을 만난다 그가 산길을 선택한다 그녀는 차가 다닐 수 있게 다듬어 놓은 길을 선택한다 그가 택한 산길을 곧바로 넘어가 모퉁이를 돌면 카페가 나오고 그녀가 택한 길은 시골 마을길을 휘돌아가면 카페가 나온다 그들은 거기에서 만난다 그가 먼저 도착해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15분쯤 후에 그녀와 합류한다 그들의 산책은 늘 똑같았다 그는 산길로 가고 그녀는 우의 도로를 향해 발길을 옮긴다 처음 산책을 시작했을 때보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남편 출근시키고 에어로빅이나 수영이나 탁구를 치러 다니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건물이 폐쇄되자 다 산으로 몰려왔다 모두 마스크를 쓴 그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유쾌하게 산행을 한다 오전 10시에 산책길은 사람들로 꽤 붐볐다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혼자 걷던 여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묻는다 아저씨 아니에요? 그녀는 목에 걸었던 마스크를 다시 쓴다 요즘은 누가 말을 붙이면 겁부터 난다 사람과 마주칠 때는 한 사람이 한쪽 길로 비껴서서 등을 보이고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매스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 간격을 두라고 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 시키는 경우가 드문데 여자가 이상해 보이는지 물었다 맞아요 그런데 왜 따로 가요? 요즘 거리 두기 하잖아요 제가 아까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저 어미 카페에서 만나 차 마시고 돌아갈 때는 함께 가요 마스크 속에서 여자가 킥하고 웃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또리쯤 되지 않을까 싶다 여자의 남편은 얼마 전에 큰 병원에서 뇌수술을 했단다 3개월 전에 퇴원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자전거를 탄다고 했다 그녀는 수술 업무하는데 자전거는 위험하니까 함께 산에 오세요 라고 말한다 생글거리던 여자의 얼굴이 벼랑간 험하게 해지며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등산까지 같이 와요? 하며 투정하듯이 말한다 마스크 쓴 여자와 함께 걷는다 여자는 몸 안에 가득 찬 분노를 토해내듯이 급하게 마구 쏟아낸다 사는 게 참 지랄 같아요 남편이 잘 나갈 때는 살살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 사업 한답시고 돌아다닐 때는 돈을 못 벌어오고요 한 십여년 고생하다가 사업이 궤도에 올랐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몸이 아파 큰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빨라 자전거 타기 시작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여자지만 극한 상황까지 치닫던 중에 쓴 다행이란 말이 한 줄기 빛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여자보다는 그나마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젊은 여인과 원없이 행복을 누려보았으니 다행이다 헤어졌던 그가 함께 살자고 네 번을 찾아왔을 때 재결합을 결정했다 합가한 후에는 베이비 시절을 하지 않았다 비록 베이비가 아닌 노인 돌봄이 같지만 노년에 서로 의지가 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녀의 삶에 다행인 것이 몇 가지 있다 지방대학을 다녔던 그녀의 딸은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해 그 지방에 머물러 살았다 딸은 시부모와 남편 사랑을 듬뿍 받으며 꽤 행복하게 살고 있다 딸은 그녀가 정안과 사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의 행복을 빌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정안을 떠나보낸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우린 가난하여 단감방에 살았어요 밤마다 엄마가 아빠랑 하는 걸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보니 반면 자는 척 하면서 또 몰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랑 하는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어요 무작정 집을 나와 상경했어요 정안은 그때가 생각나는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인대력 가게에서 저먼 구원하는 광고를 보고 들어갔죠 쫓아다니며 보니 제가 그쪽으로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독립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오래된 아빠도 동네 곳곳에 화장실 리모델링만을 전문으로 한다고 스태커를 부지고 다녔는데 신기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일이 들어오면 저렴한 가격으로 성의껏 해줬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해서 제법 벌이가 되더라고요 그때 허니를 만났어요 허니는 엄마 같아요 특히 제 식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똑같아요 허니와 살고부터 엄마와는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허니와 결혼하고 싶어요 형편이 주어진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이 밝았고 말 끝에 청혼을 했다 정환으로부터 받은 청혼에 그녀는 겁이 더럭났다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일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그녀는 정환이 언젠가는 떠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더 관계가 굳어지기 전에 그녀는 정환을 떠나보낼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가씨를 고르기 시작했다 돌보는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을 소개해봤지만 정환은 화를 냈다 인테리어 가게 아가씨도 슈퍼막의 직원 아가씨도 다 싫다 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정환과 카운터의 아가씨가 스스럼 없이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을 보았다 농을 주고받는 정환의 얼굴이 더없이 화날 뿐 아니라 아가씨 얼굴 또한 함박처럼 피어났다 그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또 다른 정환의 웃음이었다 정환은 그녀를 아는 이모라고 소개했다 이모가 된 그녀는 두 사람이 오적여 역할을 했다 그녀는 정환을 아가씨와 함께 지방에 있는 엄마에게 인사로 보냈다 그리고 옥탑방을 뺏어 집을 옮기고 새로 베이비스터 자리를 구했다 전화번호도 바꾸었다 엄마가 아들 장가 드리는 심정으로 정환을 떠나보냈다 한 무리 여자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지난다 마스크를 썼지만 여자들은 젊고 예쁘고 발랄하다 반면 남자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지 않는 노인들이다 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간혹 늙은 아내와 함께 걷기도 하지만 동행도 없이 혼자 걷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남편의 병세가 많이 회복되어 다행이라고 안도한 여자는 늘 혼자 걷는다고 했다 늘씬하고 걷는 태도도 단정하여 젊은 날 한임을 했을 것 같다 하지만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옷장사는 친구 가게에 놀러갔다가 조금 거들어주니 손님이 옷을 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뒤 자주 놀러가 거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여행을 간다 해서 가게를 한 달 정도 봐주었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뒤 친구는 내가 장사를 잘한다고 헐컵새 가게를 넘겨주었어요 가게를 나면 몇 년 사업이 지지부진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여자는 동행을 만나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듯 계속해서 말을 했다 큰 딸이 애를 낳자 가게를 접고 애를 봤어요 그 애가 다 크니 둘째가 결혼해 애를 낳았어요 요즘은 둘째 달래 애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무릎이며 관절이 다 망어졌어요 의사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손주 어린이집 보내고 조금씩 등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지팡이를 짚으며 살살 걷는 연약이 보이는 여자는 숨가쁘게 수십 년간의 자기의 길을 토하듯이 쏟아냈다 치열하게 산 결과 얻은 지팡이가 세월이 준 훈장처럼 보인다 갈림길이다 여자와 그녀는 아쉬워서 머뭇거렸다 하지만 서로 전화번호를 따지는 않았다 나이 들어 동성일지라도 누군가를 새롭게 사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같은 아파트 110동과 101동에 산다는 것만 나누고 아파트 안에서 혹시나 만나면 다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헤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만난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가다가 그녀가 뒤돌아 보았다 여자는 산책하는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늘 속에 묻혔다 그녀는 산책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며 저들도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녀처럼 또 저 속에 끼어든 여자처럼 그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가려면 시골길을 통과해야 한다 길 양쪽 밭에는 농작물들이 늘어서 있다 그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 그녀는 이 길을 좋아한다 산 밑에 전원주택 여러 채 지으면 딱 좋은 반대 타고 제법 넓은 밭에 노부부가 나와 들깨를 심고 있다 할아버지는 막대기로 비닐을 뚫으면서 앞서가고 들깨 모중이든 통을 들고 할머니가 따라가며 심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이 밀레의 그림처럼 평화롭다 밭 맞은편에는 노부부가 사는 집이 있다 화단에는 봄부터 온갖 꽃들이 피어났다 민들레부터 할미꽃 같은 저절로 나는 풀꽃도 화단에 심어놓았다 민들레가 피면 겨운에 잠자고 있던 집이 노랑때를 두르고 봄맞이를 한다 그 뒤를 이어 할미꽃이 피고 샤스테이지가 피고 수레국화와 초롱꽃이 피었다 얼마 전부터는 백일홍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노부부 집 옆에 꽃갤러리란 예서체의 간반을 단 예쁜 벽돌 건물이 보인다 그녀는 얼마 전 꽃갤러리에 들어갔었다 화폭을 가득 채운 꽃 그림이 사방에 걸려 있었다 화가는 주로 꽃을 그렸다 노부부의 뜰과 밭에 있는 꽃들이 대상이었다 파꽃과 참깨꽃 우이콃 호박꽃 흔히 주위에서 보는 꽃들을 잔잔한 필치로 사실적으로 화복에 담아냈다 야채꽃들이 놀라운 변신을 하고 화복 속에 들어가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한눈에 봐도 보통 숨쉬가 아니다 입구에 놓인 팜플릿을 펼쳐 화가 이력을 보았다 명문여대 서양학과에서 석박사까지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 간 이력이 나온다 하지만 이력 메인 끝에 2005년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이란 글씨가 보인다 방글방글 웃으며 합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행복해 보이던 꽃그림들이 별안간 엄마 이른 아가처럼 슬퍼 보인다 나무 그늘 밑에 서서 노부부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서 있는데 익숙한 모습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그는 다리를 절고 있다 하얀 머리가 익숙할 뿐 어디서 보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군청색 조끼를 입은 절룸거리는 하얀 머리의 중물근이를 어디서 봤을까 한참 생각했다 아 매일 아침 운동기구에 있는 쉼터에서 맨손체조를 하던 사람 손을 휘두르며 운동할 때는 몰랐는데 다리를 절었다 남자는 절룩거리며 그녀를 지나 앞으로 간다 빨금이 차려입은 등선목 차림 때문인지 흔들리는 양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가 의외로 가벼워 보였다 산모 등을 돌자 카페가 보인다 그가 그녀를 보자 손을 번쩍 들어 아는 체를 한다 카페에 가기 위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서 그를 본다 저 사람이 한때 사랑을 찾아 떠난다며 그녀와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놨던 사람이었나 이미 서리가 듬뿍 내린 머리칼에서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진다 재결합을 결정했을 때 가장 심하게 반발한 것은 딸이었다 주위에서 바람난 아빠들 많이 봤어 여자에 빠져 죽네 사내에도 가정은 지켜 사랑 타령하며 처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아빠밖에 못 봤어 짐승도 처자식 먹고 살 건 남겨 겨우 전수겜 남기고 다 챙겨가서 결국 버림을 받은 거잖아 엄만 자존심도 없어? 그런 사람을 왜 받아들이려고 해? 나 결혼할 때 시댁에서 엄청 반대했어 왠지 알아? 아버지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 물론 아버지가 바람나 딴 여자한테 갔다고 말하지 않았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재결합을 해? 재결합하면 더 이상 엄마 안 봐 딸이 재결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끝이 없었다 그녀가 재결합을 해야 하는 이유 또한 많았다 아빠는 스무 살에 만난 첫사랑이야 비록 못 쓸 짓을 하고 떠났지만 마음만 조금 돌리면 그렇게 못된 사람도 아니야 사랑이란 그놈이 못된 거지 아 난 아빠의 감정을 존중해 왜냐하면 나도 젊은 년이 만나 많이 행복했어 그걸로 아빠와 나는 퉁칠 수 있어 다행히 아파트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연금이 나온다잖아 예금도 좀 있다더라 엄마가 괜찮다는데 넌 젊은 애가 엄마보다 더 보수적이니 엄마도 점점 늙어가는데 누군가가 겨두했으면 좋겠어 네가 있어줄 것도 아니잖아 모르는 사람만 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이왕이면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준 사람이고 한때 뜨거운 감정을 지녔던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재결합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그와 그녀가 재결합을 한 이후 딸은 가끔 카톡을 할 뿐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카페 정원 잔디밭에 펼쳐놓은 파란술 밑에 앉아 있다 그녀를 보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나온다 그는 언제나 뜨거운 카페라티를 그녀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미술관 노부부가 오늘은 들깨무종을 해더라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화가가 된 훼손자가 그 미술관을 관리하는 거래 그가 어디서 들었는지 말을 덧붙인다 아까 당신이시던 쉼터에서 맨손 제조하던 머리 하얀 사람 생각나? 산책할 때 매일 보는 사람? 응 그 사람 걷는 거 봤어? 아니 맨손 체조하는 것만 봤지 그 사람 걷는 거 봤는데 절름거리더라 그것도 심하게 그래 체조할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같던데 카페 종업원이 얼음을 가득 채운 아메리카노를 그들이 앉은 탁자 위에 놓으며 말한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예언스럽게 다정하긴 쉽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빤 매일 싸우세요 종업원이 립서비스를 하고 가자 그가 쑥스럽게 씩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보기 좋다네 그녀는 먼저와 미리 마신 그의 빈 카페라테 잔에 커피를 조금 덜어준다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맑게 들린다 오늘 산책하면 생각했어 보이는 것과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절름발이 중룰근이도 중간에 함께 길을 걷던 여자도 밭에서 들깨모족 내던 노부부도 다 어떤 힘이 교통사고 같은 것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 당신? 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자 그가 지리짐작으로 말했다 그럼 사골국물 내듯이 두고두고 우려먹을 건데 그런 각오도 안 하고 재결합하자고 그랬어? 사실 나 당신한테 구박 받을 거하고 단단히 하고 합치자고 한 거야 근데 구박 안 하네? 당신과 인연이 죽긴 한가 봐 당신으로 인해 내 삶이 송두리지에 흔들렸는데도 당신은 내게 잃어버린 심련을 제공한 원수인데도 당신과 합치니? 우리 펜팔하면 연애하던 그 감정이 나오더라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동갑내기인 그와 그녀는 어느 잡지 펜팔 코너에서 만났다 그는 대학에 재학 중 군대에 나갔고 그녀는 여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가 대학생이란 것을 알고 그녀는 여고 때 교내 백일정에서 상도 타고 학교 교지에 글을 시키도 하는 대학생 친구를 찾아가 대피를 부탁했다 친구에게서 편지 간장 나올 때마다 그녀는 선물을 냈다 스카프, 장갑, 지갑, 스타킹 친구의 일상용품은 다 그녀의 월급봉투에서 나갔다 그가 휴가를 나와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다 눈두덩이 두텁고 눈이 작았다 아즈마 스타일이라 첫눈에 호감이 가는 인상은 아니었다 편지는 나날이 연소로 변했다 그녀는 눈두덩이 지방을 제거하고 쌍꺼풀 수술도 했다 제대를 하고 오랜 펜발 끝에 그들이 만났을 때는 이미 편지로 정이 듬뿍 들어 외모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지자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결혼할 때 알리지 않았다 여고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친구는 그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이민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편지의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은근히 좋아했다 그녀가 그와 재결합하기로 한 것은 조반심하며 펜발하던 그 시절이 떠올라기 때문이다 그가 한 소행은 괘씸하지만 그 시절 예절함을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이제야 말인데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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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떠나가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늘 미안함을 갖고 살았다 떠나갔다 돌아온 지금은 그가 그녀에게 평생 미안함을 갖고 살아가리라 생각하니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를 그녀는 또렷이 기억한다 사진으로 이미 보았지만 실물에서는 광채가 났다 약간 갸름한 얼굴에 유순한 눈매와 사슴같이 선한 눈의 조화는 완벽했다 게다가 웃으면 얼굴의 반이 입이 되는 것 같다 함께 있는 모두를 기분 좋게 했다 그를 데리고 엄마한테 인사를 갔을 때 엄마는 벙글벙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가 각오를 하자 저렇게 얼굴에서 광채가라는 사람은 꼭 이물값 한다는데 아우 얘 그게 좀 걱정된다 라고 말했다 세월이 그에게만 채찍질을 했는지 얼굴은 빛을 잃고 유순한 눈매는 축 처지고 사슴을 닮은 눈은 자글거리는 눈꺼풀 속에서 찌그러진 양풍 같았다 반면 처녀적이 이미 아줌마 모습을 한 그녀는 세월을 비껴갔다 지금은 처녀적의 모습에서 나이가 더 든 것뿐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왜 뒤늦게 만난 진정한 반쪽과 헤어지고 헌시작처럼 내팽기 치고 간 잘못 만난 반쪽을 다시 찾아왔어? 그와 합치고부터 줄곧 묻고 싶었던 것을 묻는다 당신이 차려주던 밥상이 못 견디게 생각나는 거야 그런 밥상을 받을 수 있다면 평생 구박 받으면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아가씨 아가씨와 얘기할 때 자신감 넘치는 정환의 얼굴을 보며 정환을 떠나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환을 보내고 막 출산휴가를 끝내고 회사의 복직한 젊은 여자 집에 베이비시터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이가 잘 때 그녀는 아이 엄마가 장보하는 것을 조리해 놓았다 아이 엄마는 아이 보느라 힘드니 자기 먹을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퇴근해 집에 와 그녀가 차려놓은 밥을 달고 맛있게 먹었다 아이 엄마는 해마다 월급을 올려주며 그녀에게 육아와 저녁을 부탁했다 정환을 떠나보낸 후였지만 아이를 돌보며 정환과의 기억을 지워나갔다 아이가 6살 때 그에게 전화가 왔다 용케도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엄마와 딸뿐이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다 엄마는 당신 딸에게 그리 모줄게 하고 떠난 그를 아직까지 사위로 여기고 있었다 산길을 되돌아오르며 그가 묻는다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야?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에 가본 지가 언젠지 모른다 새끼 집밥을 먹는다 두부 새우젓찌개 그녀가 말한다 오 그거 좋네 난 두부는 좋아하지 않지만 기대해볼게 근데 당신과 딱 맞는다던 그 여자 음식 솜씨는 어때? 아우 말 마 살면 살수록 당신이 생각나더라니까 국마다 소금을 들어보는지 짜고 음식마다 혓바닥이 오므라들 정도로 달고 또 반찬마다 왜 그리 매운지 어우 끼니때마다 겁이 났어 주로 외식을 했지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였음 어쩔 뻔했어 이런 시절이 올 줄 알고 헤어진 건 아닌데 뭐 어쨌거나 잘 헤어졌어 오죽하면 평생 구박받을 각오하며 당신을 찾아갔겠어 그녀는 집으로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두부 한 물을 샀다 뚝배기에 다시마와 북어대가리를 넣고 끓인 육수국물을 붓고 두부를 썰어넣고 끓이다가 새우젓과 명란젓으로 간을 했다 거기에 팥마드를 듬뿍 썰어넣고 다시 더 끓이면 두부에서 뽀얀 국물이 우러난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약간 풀어 식탁에 올렸다 음 그래 이 맛이야 수저를 든 그가 눈을 반쯤 감고 감탄을 한다 그의 감탄사를 들으며 그녀는 파마늘도 없이 양번만 썰어넣고 끓인 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흘린 정환을 생각했다 황갑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녀에게 정환이면 어떻고 버리고 갔다가 돌아온 남편이면 어떠랴 그저 밥숟가락 놓고 함께 밥 먹을 상대가 있으면 그만이다 베이비시터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은 덤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게 먹는 그를 본다 그녀는 음식을 조리할 때 대충하는 법이 없다 시장을 볼 때 좀 더 신선한 재료를 찾아 여러 가게를 둘러보고 선택한다 야채를 다듬고 씻고 씻고 데치고 묻히는 시시한 모든 과정에도 그녀는 혼을 불어넣듯이 정성을 다한다 너무 씻어도 푼내가 나고 너무 삶아도 영양이 파손되고 양념이 너무 많아도 야채의 본맛을 잃게 된다 아주 쉬운 달걀찜을 할 때 조차도 그녀는 대충하지 않는다 달걀을 불어 체에 내리고 새우젓을 잘게 다져넣는다 거기에 명란젓을 썰어넣고 파 양파 브로콜리까지 잘게 썰어넣는다 달걀을 깨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뚝배기에 넣고 잘 저어 불에 올린다 그리고 밑이 타지 않게 저어주며 끓인다 한소끔 끓어오르면 불을 내리고 그 위에 붉은 고춧가루를 뿌리고 뚜껑을 덮어준다 뚝배기 밖으로 달걀찜 국물이 넘쳐 흐르면 완성된 것이다 뚜껑을 열면 노란 달걀색과 브로콜리의 파란색과 고춧가루의 붉은색이 삼원색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혓바닥보다 눈이 먼저 호강을 한다 그녀는 예쁘지 않다 많이 배우지도 않았다 음치에 몸치에 약에 쓰려고 찾아봐도 재주란 없다 비록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떠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한 밥상 이것을 무기로 그녀는 이 험난한 세상을 건너가고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녀가 나름대로 세상을 건너가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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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